저희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는데 여러 가지 탈 것도 타고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긴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해리포터 가게에 가서 저 이거 후드티 하나랑 그리고 이거 마법 지팡이 마법 지팡이라고 해야 되나? 마법... 네, 마술봉 또 수빈이 형한테 부탁해서 후드티도 있고 마법사 같이 이렇게 요술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후드를 잡아봤는데요 수빈이 형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후드를 잡는 거 보고 물론 제 잘생김에 반한 것도 있겠지만 왜 들은 거지? 귀엽게 잘 꾸민다 그렇죠 잘 꾸미지 않나요? 많아요 알겠어요, 알겠어요 마술봉으로 이렇게 마수리수리 하는 게 오늘, 어제의 폴라로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